일단은 실 재단하는 거나 작품 만드는 게 조금씩 헷갈려서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온 것을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부터 들어가서 DIY 키트고 다음은 이제 아이디어스로 넘어갑니다 아이디어스는 제가 올려놓은 상품이 이제 좀 많아져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많이 스티크를 해줘야 돼요 먼저 휴지걸이가 있네요 휴지걸이 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렸는데 강아지 장난감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노즈워크 주문 들어온 것도 체크를 해서 메로랑 그리고 딸기 우유 제 8개 인디핑크 2줄 크림 오렌지 2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 필요한 실을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지금 재단해야 되는 실이 4가지 색상이니까 고리를 4개를 준비를 해주고 오늘 아이보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22줄 정도 필요해서 그 S자고리 중에 이렇게 엄청 큰 S자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기존의 아이소에서 파는 S자고리가 요정도 크기면 T.O.P 엄청 크죠 비교하면 요게 실 많이 재단할 때는 아주 편해서 여기다가 아이보리 실을 걸고 스크림 오렌지 나머지 색깔은 일단 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끝나는 것들부터 점점 괜찮고 그중 creature의 인데 위험시장 characters 내년 30신원 스크림 성 rebound 스크림 journey statt Jurassic Pa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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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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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펼쳐서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뽁뽁이, 우드봉 포장하는 뽁뽁이도 다이소에서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일단 낮잠을 조금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